반갑습니다. 인벤 e스포츠팀의 박태균 기자입니다. 이번에 아프리카 프릭스에서 2020 LCK 앞두고 새로운 두 선수 영입했잖아요. 플라이 선수, 미스틱 선수 새롭게 영입했는데 두 선수의 영입으로 더욱 강해지고 새로워질 아프리카 프릭스의 모습을 화부로 팬분들께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. 이번에 새롭게 두 선수가 영입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기도 했고 두 분이 외모로는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미남 선수들이잖아요. 그래서 두 선수의 모습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더욱 성숙해진 아프리카 프릭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선수를 선정했어요. 미스틱 선수와 플라이 선수의 멋진 모습 꼭 기대해주세요. 파인애플 피자를 안 먹었네. 난 그 뭐냐, 이런 거.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프릭스의 번델 미스틱 선수입니다.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. 뭐라고요?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. 무슨 포즈가 제일 힘들었어요?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. 마지막 인사. 네, 감사합니다. 나랑 국장님이랑 선수 두 명 감독님. 본인의 앞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어렵습니다. 얼마만이죠? 왜 이렇게 짧은 게. 몰라요. 감톨이야. 브이예죠.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자기소개 안 해, 인사 막 하고. 맞아. 슬라이에요. 오늘 촬영 어땠어요? 틀렸어요. 무슨 포즈가 제일 어려웠나요? 포기해드리고 싶은 거. 이거?! 직통 포즈? 네. 마지막 말 하나 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너무 귀여운 아이스크림 1, 2, 3 1, 2, 3 퍼즐 또 먹어도 돼? 제가? 네 민준님 너무 귀여운 아이스크림 꿀주만프죠 감독님이 갑자기 뒤돌아요 잘생겼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독님 아까 하던 거 제 찍다가 저 찍으면 안 돼요 프릭스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화이팅 누가 이거 피자 왜 이렇게 크게 시켰어 비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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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해? 왜 김희야 어색해 촬영 못한 기인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와쿠 대장 기인이 여기 왔었어야 되는데 미스틱씨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기인은 바꿔서 해야 되는데 프릭스 외모서열 1위 김기인 어색해도 몇 장 찍어보면 괜찮을 거 같아서 지금 약간 어금니 아프냈네 이렇게 딱 대지 말고 진짜로 약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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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장면은 진짜 이거 사이즈 잘못 주셨어요 아니 얘가 살이 찐 거예요 아하하하하하 하지마 지금 트는 거 보여줘요 그냥 트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네 그냥 아무 때만 풀어보세요 아니 아니 화면 안 돼요? 네. 이렇게 해서. 아니. 아니. 손은 포기하실 거예요? 아니. 손은 없지? 손은 안 될 거 같아. 그렇게. 포즈를. 기대냐? 네. 그냥 어깨 동거 하고 있잖아요. 좀 친한 척 하는 거. 하나, 둘, 셋. 아니. 앞으로 도착 후 부enan. 이렇게 해봅시다. 편집 conten일 neighbour. 다시